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왜 가끔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개념 없는 안마들을 보면 아이고 이 옆에 내가 낳으라는 애는 안낳고 뇌를 쳐나왔나 이런 드립치지 않습니까 다 우스갯소리로 하는건데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진짜 그런게 아닌가 싶은 부부가 똑같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우리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이걸 왜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까 비록 우리가 먼저 말을 안해줬어도 지들이 알아서 먼저 연락을 해야지 안 그래요 원제 아기를 낳은 뒤에 순서 뭐가 맞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세월 난임으로 고통을 오지게 봤다가 얼마 전 거의 5년 만에 정말 어렵사리 얻은 소중한 신생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부부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아이를 가졌고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다들 진짜 과분할 정도로 축복을 해주셨고 그래서 임신기간은 물론이고 출산도 모두의 바람대로 잘 할 수 있었어요 무사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아니 의아함이 생겨서 여기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 친정의 경우 아이를 무사히 낳았다는 소식 이거를 엄마한테 전해드리자마자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찾아왔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분들한테도 축하 연락을 받았어요 꽁꽁아 축하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저희 친가 쪽이랑 달리 남편 쪽 즉 시댁 쪽은 평소 왕래도 찾았고 또 자주 얼굴을 보던 친척들이 지금 저희가 애를 낳은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 중인데도 연락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물론 제가 연락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신랑이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생판 잘 모르는 남들도 우리 부부가 애 낳은 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요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최근에 저희 시댁 시어머니 즉 어른들로부터 진짜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댁 쪽 집안 친척 어르신들이 저희들로 얘기가 없대요 싸가지 없다고 아니 이것들이 애를 낳았으면 낳았다고 연락을 해야지 왜 전화 한 통을 안 주냐 이러면서 막 버럭버럭 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조금 엥 이게 뭔데 싶더라고요 지금 애 이제 막 낳았고 키우고 하루하루 정신 없을 거라는 거 당신들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저희한테 왜 연락을 안 했냐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저희들 애 낳았어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 애 낳았다는 소식 들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맞는 순서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희가 아랫사람들이고 상대방들은 어른들이니까 뭐 그게 맞는 그에 맞는 예의라는 것도 분명 있겠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 사는 인생 상황에 따라 유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이런 경우 정말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알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솔직한 생각을 전해주세요 저 괜찮으니까요 봐봐 애 대신 뇌를 낳는 것들이 진짜로 있다니까 그러게 일국의 공주 마마께서 태어나셨는데 감히 이 천한 것들이 어찌 무난천어도 올리지 않는 거 와 쓴이 이거 정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사람들 완전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JTBC 사건 단장에 제보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알리는 겁니다 쓴이가 애를 낳았다고 그럼 다들 그걸 보고 알고 연락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니네 남편은 지능이라는 게 없답니까 아니면 폰도 컴퓨터도 없는 어디 저 멀리 산골 오지에 유배라도 갔대요 그것도 아니면 손가락이 부러진 거야 아니면 쇠바닥이 뽑힌 거야 뭐야 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니들 애새끼 출산하는 거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기라도 탔어야 한다 이겁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나님 5년 차 이딴 소리 쓰지 마세요 괜히 너 때문에 진짜 고생하다 겨우 애 낳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 욕먹게 만들지 말라고 미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소리가 왜 나와요 저기요 남의 애 태어나는 거 학교 가는 거 군대 가는 거 등등등 니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지 남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야 주변 친인척들이 니들 출산하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야 한다 이건가 지금 지금 내가 본 거 이게 맞냐고 대답해라 어머나 정말 미친 거 아닌가 니들이 먼저 말을 해줘야 알지 아무리 임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출산을 정확히 언제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물론 친정 쪽이야 소식을 들은 니네 엄마가 온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이거 정말 몰라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희 남편을 까달라는 건가 아니 우리 꽁꽁이 방금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문자 한 통 돌리는 그게 뭐가 그리 어렵대 어 뭐야 이거 내가 글을 잘못 본 건가 와 진짜 어렵게 애를 낳으면 바로 이게 문제야 세상에서 오진 내 새끼 하나만 특별한 줄 알고 있다는 거 닌 부부 그래 나아가 니네 부모들까지는 당연히 특별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핏줄이겠지만 다른 친척들에겐 아이고 힘들다더니 그래 잘됐네 그냥 이런 정도지 언제 애 낳았다 말도 못 듣고 스스로들 알아내가지고 먼저 전화를 할 정도로 특별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우리 언니도 난임으로 결혼 7년 만에 아이 낳았고 저도 둘째를 나름 힘들게 낳아서 네 마음 어떤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척들끼리 유대가 진짜 깊고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사이라면 또 몰라 그거 아니면 요즘 세상에 난인도 되게 흔하고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개인사야 그러니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너 이러다가 나중에 애 어른이집 가면 그 선생이 찍어준 사진을 보고 아니 남의 애들은 몇 번이나 첫 찍어주고 우리 아이는 왜 이것밖에 안 찍어주는 거야 딱 이렇게 진화할 수도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두 부부가 쌍으로 커지고 이기적입니다 니들만 애 낳고 니들만 힘들고 바쁜 게 아니에요 다들 매우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러니 애 낳았다고 말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알아 그걸 니들이 알리지는 않았으면서 그런데도 다들 알아서 연락을 먼저 하고 챙겨주길 바라는 거예요 정신 나갔습니까 남편한테 말하세요 지금이라도 네가 전해라 우리가 알리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아니 근데요 난임 5년 차 이런 말은 여기서 왜 하는 겁니까 설마 그만큼 힘들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공감을 해라 이거예요 지금 본인들이야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기겠지만 친척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쓸걸요 만약 네 주변 친척들 중에 암에 걸린 분이나 어디 많이 아픈 분 있으면 어?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까? 어? 직계 가족한테 축하받았으면 됐지 욕심 진짜 와 친정 쪽에 친척들이 연락을 해준 건 바로 쓴이 어머니가 쓴이 대신 연락을 다 돌려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가 이번에 힘들게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기쁜 마음에 예기저기 연락을 돌린 거라고 반대로 시댁 쪽에서 암에 연락 안 온 거 이건 네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 태어난 걸 모르는데 어떻게 축하를 해요 온 일가 친척이 니들 출산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운하다고 징징거릴 시간 있으면 멍청하게 눈만 멀뚱거릴 네 남편한테 한마디나 하세요 뭐 둘 다 비슷한 것들이라 말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내 자식이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지들이 먼저 연락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 대가리가 꼽아치니? 저희 신랑이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제목 봐라 순서란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순서가 어딨어? 어머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애 부모라니 진짜 큰일이다 아니 소름이 쫙 돋네 헐 저는 처음에 제목 보고 초반부를 읽으면서 친정 식구들 다 왔다 이러길래 애를 낳았는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아무도 안 왔나 보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척들이 자기들이 연락도 안 했는데 먼저 축하 연락을 해주길 제가 가끔 집이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와 이거는 그걸 넘어서는데 그냥 거의 뭐 우주의 중심 아닌가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상식을 초월해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이 대책이 안 서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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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